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우면 무조건 게이득! 특히 예비고이분들 꼭 요거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비고이라면 아니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도 좋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하지만 조금 어려워서 놓치기가 쉬웠던 다이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두 개의 단어는요.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아니 고등학교 졸업해서까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어, 어댑트가 나왔어요. 어댑트가 뭐죠?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이렇게 알고 있죠. 보통 전치사 2와 함께 써가지고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됩니다. 그냥 어디어디에 적응하다도 되고, 누군가를 어디어디에 적응시키다도 되고, 아마 요정도까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외우시면 돼요. 네, 첫 번째. 근데 요거 말고, 짠! 각색하다, 개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에이, 선생님! 각색하다, 개조하다? 정말 어쩌다 한 번 나온 단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지금까지 두 번이나 나왔어, 두 차례나. 정말로 수능에서만 두 차례 나왔다는 건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각색하다, 또는 건물 같은 걸 용도에 맞게 개조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연적 도전과제에, 시작! 적응시킬 수 없다. 적응시키다로 해석하면 되겠죠? Ourselve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어디어디에 적응시킬 수가 없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제대로 보고 싶은 게 요거죠. 각색하다. 2013 수능이거든요. Adapting novels is one of the most respectable of movie projects. 그랬어요. 지금 동명사 주어예요. 소설을 적응시키는 것은 이상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재빠르게 소설을 각색하는 것은. 됐죠? 소설을 각색한다라는 것은요. 무엇 중에 하나예요? 가장 respectable하게 되면 존경할 만한, 훌륭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화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음, 가장 훌륭한 그런 영화 프로젝트 중에서 또 하나입니다. 자, 반면에 While, a book that calls itself the novelization of a film. 자, 책은 책인데 어떤 책입니까? 자기 자신을 novelization, 소설화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어떤 영화의 소설화다라고 부르는 그 책은 is considered 수동태입니다. 여겨져요? 뭐라고? Barbarous. 시작. 야만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만 보면 그래요. 아니, 소설을 갖다가 이 각색을 해가지고 영화로 바꿔요. 그거는 진짜 훌륭합니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칭송을 하죠. 근데 반면에 책은 책인데 아, 이 책은요. 이 소설은요. 영화를 소설화시킨 책이에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건 또 사람들이 Barbarous하다라고 말해요. 야만적이라고. 야, 어떻게 영화를 소설로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냐.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여?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가운보이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원작 해리포터가 있고 이걸 갖다가 영화로 바꿨어. 그럼 사람들이 아, 박수를 쳐주죠. 웬만하면은. 근데 거꾸로 영화가 원작이고 이걸 소설로 바꾸면 사람들은 별로 그걸 안 쳐주잖아. 허, 그죠? 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Adapt. 각색하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각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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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색하다. Adapt. 오케이. 여러분들 그리고 요것도 같이. Adaptation. 요게 이제 명사로 각색이에요. 요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사 형태까지. 끝. 어때요? 잠시. 두 번째 단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ontract. 보통 Contract이라면 10에서 9명은요. 보통 계약. 계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명사로 계약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서는요. 계약이란 단어로 나온 적은 없어요. 계약이란 단어로 나온 적은 없어요. 오히려 뭘로 나오냐면 수축하다, 수축시키다. 병에 걸리다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안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요거를 꼭 외우지 않고서는 Contract를 외웠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알겠죠? 수축하다, 수축시키다. 병에 걸리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계약하다의 경우는 수능 문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로 적어봤어요. The contract between the two companies will expire at the end of the year. 계약이야. 명사로 쓰였어요. 두 회사 간의 계약은요. Expire 하게 되면 만기가 되다요. 만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말에 계약으로 쓰였어요. 오케이. 계약하다의 의미지 그니까 의미 자체가 여기서는 명사로 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축하다, 수축시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Fast muscle fibers 빠른 근섬유라는 게 있나 봐요. 빠른 근육섬유 빠른 근섬유들은 세포예요. 근데 어떤 세포냐면 That can contract more quickly and powerfully than slow muscle fibers. 아하, 어떤 세포래요? 이거 계약할 수 있는 세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뭐라고 해? 수축하다. 그죠? 더 빠르고 강력하게 수축시킬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근데 뭐에 비해서? 느린 근섬유에 비해서요. 오케이? 하지만 안 끝났네. 하지만 Fatigue much more easily. Fatigue가 뭐예요? 피로해지다예요. 훨씬 더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뭐가? 빠른 근섬유가. 그래서 이 빠른 근섬유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은 이제 단거리 달리기에 적합하다 그래. 근육이 빨리빨리 이렇게 쫙쫙 수축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그래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힘을 낼 수가 있죠. 오케이? 반면에 빨리 지치지. 근데 거꾸로 봤을 때 느린 근섬유가 제대로 발달된 사람들은 마라톤에 적합한 거죠. 오케이? 근육을 빨리 수축시키고 강력하게 수축시킬 수는 없지만 오래가는 거야. 피로를 덜 타요. 그래서 느린 근섬유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마라톤을 잘해. 그래서 빠른 근섬유랑 느린 근섬유를 동시에 다 발달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거리를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잘하기는 어렵고 거꾸로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이 단거리를 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수축시키다. 수축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 다음 병에 걸리다 보여드리겠습니다. When he contracts influenza 독감이잖아요. 그가 독감과 계약을 해? 아니지. 독감에 걸리면 He never attributes this event to his behavior. 여러분들 attribute A to B 이거 꼭 좀 외워주세요. 이것도 진짜 여러분 운 좋으신 거예요. attribute A to B 지금 꼭 외워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수능까지 들고 가셔야 돼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가 독감에 걸리면요. 그는 결코 이 사건을 즉 자기가 독감에 걸렸다라는 이 사건을 자신의 행동 탓으로 돌리지 않는데요. 아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독감에 걸렸구나 이렇게 안 한대요. 근데 누굴 향한 행동이에요? Toward the tax collector or his mother-in-law 이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세금 증수원이나 자신의 장모님을 향한 자신의 행동의 탓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병에 걸렸어.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했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지금 modern people들은 어떻습니까? 현대 사람들은 내가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그냥 감기에 걸린 거지. 내가 세금 증수원한테 막 막대해서 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막 안 좋은 소리를 해서 걸린 게 아니란 말이지. 그걸 아니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절대로 다른 뭐 누구에게 잘못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개 나왔죠? 컨트랙 병에 걸리다 그 다음에 attribute A to B까지 A를 B에 타다 돌리다 두 가지 꼭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첫 번째 어댑트 뭐라고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두 번째는 각색하다 그 다음에 개조하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단어 컨트랙 뭐예요? 일단 계약 계약하다가 있고 두 번째 수축하다 수축시키다 세 번째 병에 걸리다 오케이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단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되니까 잘 복습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